올해도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의 평생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증권사 간의 수수료 경쟁이 더 심화된 건데요. 이벤트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증시 호황으로 수익을 낸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평생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래에스 때우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오는 2025년까지 수수료 무료인 이벤트의 기한을 2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5년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3월 말로 한 달 더 연장됐고 NH투자증권 역시 2월 말까지였던 10년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올 들어 실시한 100년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고객 수가 2배로 늘었다며 4월 초까지 이벤트를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의 평생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서 시작된 수수료 무한 경쟁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브로커리즈 수익 기반인 수수료를 포기하는 경쟁이 반짝 이벤트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호실적을 내자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에 민감한 젊은 층이 유입되는 효과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 고객을 유치했다면 그 고객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미 수수료 경쟁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경쟁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치열한 수수료 경쟁 이후에 증권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